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승리한 것에 대해서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수원에서 패한 이수정 교수는 애초에 다윗과 골리아 싸움이었다. 김대표 형과 이런 말도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수정 후보가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이라고 본인이 명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묘사한다고 하면 대파와의 싸움에서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뿌리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시장이 가서 대파를 사는데 워낙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대파 가격과 관련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을 쉴드를 친다고.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격 가지고 논쟁을 붙였다가 오히려 그 논쟁을, 그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나왔고 결국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싸워왔던 그 이미지가 한 방에 무너지는. 굉장히 웃은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더 욕을 먹어야 되고 후보인 이수정 후보도 우수게 어떤 인물로 이렇게 비약을, 비약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저는 이수정 후보가 사실은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은 아니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험지 중에 험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대파 발언 하나로 사실은 역전이 충분히 가능했던 대중적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굉장히 추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대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후에 이제 총선은 끝났고 본인은 승리했습니다만 이 숱한 의혹과 논란에 대한 뒷처리 그리고 수사로 이어지는 이 문제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어떤 오점 어떤 상처를 입히는 어떤 상체기 이런 걸로 남을 거라고 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문석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카드로 내민 후보가 장성민 후보였는데 이 인물의 참신성이 좀 떨어졌다는 점 아마도 아주 신선하고 정말 유능한 인물을 냈다면 양문석이라고 하는 문제의 인물을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김준혁 당선인 양문석 당선인 두 분 모두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이 결국은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문석 당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뭐 당선은 됐어도 두 분이 사법적인 판단을 거쳐야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준혁 당선인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도덕적인 논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법적인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민주당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지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김준혁 당선인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좀 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간다면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양문석 당선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입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걸맞는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산축소 신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더 높은 걸로 해야 되는데 낮은 걸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심각한 고의나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선관위에서 주의나 경고 조치로 끝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불법이었고 이것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떼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문석 당선인이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어쩌면 탈당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